줌마 스타일에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한번 연출해 보겠습니다. 줌마 스타일에 있어서 어느 부분에 포커스를 줄 것인가, 어느 부분에 볼륨을 줄 것인가, 어느 부분을 다운을 시킬 건가 이 계산에 의해서 아이롱 들어가겠습니다. 일단 거기에 맞는 커트가 필요하겠죠. 자 커트 들어가겠습니다. 커트를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하고요. 일단 모발 진단을 위해서 아쿠아 프로틴 A로 10분 방치해서 샴푸를 하고 나왔습니다. 이 상태에서 모발을 이렇게 진단해 보니까 모발은 보통 모발이에요. 하지만 이제 염색도 하고 매니큐어도 하고 계속해서 열펌도 해왔습니다. 그렇지만 여기서 당황하지 않기. 네 저는 피카에 있는 C1 pH 9.5짜리입니다. 9.5짜리에다가 아쿠아 프로틴 A 세펌프를 넣어서 그냥 모발이 젖어있는 상태에서 도포할 거예요. 자 매니큐어나 헤나나 어떤 우리가 염색방에서 했다고 해서 오징어 먹물로 했다고 해서 당황하지 마시고요. 자 pH 9.5짜리 제가 펌제로 아쿠아 프로틴 A 세펌프랑 넣어서 네 이렇게 도포하고 있습니다. 모발은 어떻게 해요? 젖어있는 상태에서 도포하고 있습니다. 네 열처리 10분 하고 이대로 열처리 10분 한 다음에 제가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. 네 이렇게 해서 계속 진행해 나가겠습니다. 네 지금 pH 9.5짜리에다 아쿠아 프로틴 A 세펌프를 넣어서 열처리 10분 하고 있습니다. 열처리 10분 후에 다시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. 네 열처리 10분 했어요. 열처리 10분은 다시 pH 9.5짜리 C1에다가 케라틴 파워하고 케라틴 핫 오일을 넣어서 믹스했습니다. 네 이렇게 믹스해서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. 자 열처리 10분 했던 머리예요. pH 9.5 그래서 앞전에 도포했던 환원제를 걷어내기 위해서 살짝 도포합니다. 약을 그리고 자 이렇게 하니까 어때요? 벗겨져 나오죠? 네 디치오들이 벗겨져 나옵니다. 매니큐어도 이렇게 벗겨져 나오고 네 자 이렇게 하시면 모발이 건강해지면서 이렇게 반짝반짝반짝반짝 윤기가 많이 나요. 네 네 이렇게 건강해지면서 네 이렇게 해서 2차 연화 보시면 되겠습니다. 2차 연화하고 5분 방치한 후에 어 샴푸하고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. 피카엘 줌마스타일 저는 어 피카엘 줌마스타일의 쇼머리잖아요. 그래서 피카엘 자 13, 17, 19로 자 이 부분은 조금 웨이브가 조금 강해야 돼요. 자 더블로 뿌리를 살리신 다음에 자 13mm로 하고 17mm예요. 자 자 하나 둘 셋 살짝 하나 둘 셋 자 굳히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쓰지 마시고 자 수분 한번 건조해 주시고요. 그대로 여 릿지 있는 데를 잡아주신 다음에 자 빗을 아이롱에 붙이세요. 이 상태에서 그냥 첫뜸 없이 와인딩 자 끝이 다 들어갔죠? 이 상태에서 끝이 다 들어간 끝뜸을 들이신 다음에 이렇게 펼치시고 이렇게 와인딩 하시면 되겠습니다. 공이 길기 때문에 길게 잡아주세요. 자 이 상태에서 13mm입니다. 13mm로 그대로 네 한번 뿌리를 살려주시는 거예요. 자 피카엘은 봉이 길기 때문에 슬라이스도 길게 떠주세요. 이 상태에서 17mm 자 끝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?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? 수분을 건조시켜 주시고요. 한번 조절을 하는 거죠. 자 이 상태에서 빗을 아이롱에 붙이신 다음에 그냥 아이롱을 이렇게 돌려주시면 돼요. 네 끝이 다 들어갔습니다. 하나 둘 셋 넷 다섯 끝뜸 다 들어갔죠? 자 끝뜸 중요해요. 네 자 줌마 스타일 어만들 따라 하시면 쉽게 할 수가 있어요. 예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. 자측 파트입니다. 자측 파트 수분 건조하기 위해서 네 제가 폴리를 뿌렸어요. 피오 이거 폴리예요. 자 슬라이스 길게 떠주시고요. 자측 파트 자 19mm입니다. 자 수분 한번 건조해 주시고요. 자 수분 건조 그 다음에 빗을 딱 대신 다음에 네 줌마 스타일도 그러면 어렵지 않아요. 근데 우리가 어떻게 디자인 하느냐에 따라서 틀려지겠죠? 네 자 한 개 했습니다. 그 다음에 다시 한번 19mm로 하겠습니다. 자 19mm 자 쉽게 쉽게 하세요. 피카의 롱 아이롱 가지고 원장님 30분을 와인딩하네 1시간을 와인딩하네 이러면 네 손님 고객님도 지루해하고 저도 힘들고 네 자 17mm입니다. 17mm 가지고 그냥 네 우리가 아이롱 펌이 예쁜 거는 아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생각을 하세요. 근데 피카의 롱 아이롱 가지고 또 피카의 제품을 가지고 10분에서 15분만 어때요? 연화 보신다면 쉽게 끝날 수 있겠죠? 자 벌써 다 끝났어요. 백포인트로 넘어가겠습니다. 네 백파트입니다. 순서가 있어요. 줌마 스타일에서는 가장 많이 볼륨을 살려줘야 될 부분을 먼저 와인딩을 하시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앞쪽을 하시고요. 그 다음에 맨 뒤에는 자연스럽게 빼줄 거니까 맨 마지막에 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 백파트 자 머만드리 팁을 드렸어요. 자 이 상태에서 컬 강화력인 수분이 이제 건조가 됐잖아요. 그래서 컬 강화제인 폴레를 이렇게 살짝 분사해 주세요. 수분 조절도 되고 네 굉장히 좋습니다. 자 컬도 강하게 나오고 이 부분부터는 너무 강하지 않아도 돼요. 그래서 19미로 제가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. 너무 쉽죠? 너무 쉬워요. 네 연화 잘 봐야 된다고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데 연화도 제가 뭐만 들이 쉽게 가르쳐 드려요. 미친 연화라고 해서 pH 9.5짜리를 가지고 네 와인딩 하시면 되겠습니다. 연화 보시고 와인딩 하시면 되겠어요. 연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. 지금 우리 고객님 같은 경우에 매니큐어도 주기적으로 하시고 또 염색도 하시고 또 열펌도 계속해서 해오지만 머리 손상 없어요. 네 네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. 네 쉽게 쉽게 하시면 되겠습니다. 네 자 와인딩 하면서 제가 한번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. 이 부분에 우리 줌마 스타일은 여기가 보톡스 같이 이렇게 폭 튀어 올라와야 돼요.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17미로 와인딩을 했고요. 나머지 부분들은 제가 19미로 와인딩을 했어요. 그 다음에 자 피카에 그 우리 줌마 스타일에 있어서 저는 가장 중요시 얘기하는 부분이 우리 커트라인에서는 커트선이에요. 그러니까 볼륨을 주고 어느 부분은 다운을 시켜야 되겠죠. 이런 부분에는 저는 그냥 볼륨 매직기 가지고 이렇게 디자인을 합니다. 네 이렇게 해서 중화하고 마무리 보여드리겠습니다. 저 지금 타올로만 제가 마무리 했어요. 어때요? 굉장히 편안하게 나오죠. 이 부분만 제가 강하게 컬을 넣었어요. 자 17미로도 이렇게 잘 나와요. 연화만 잘 본다면 pH 9.5짜리 미친연화로 해서 하신다면 줌마 스타일도 굉장히 럭셔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. 완전 건조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건조했어요. 어때요? 좀 예쁘죠? 네 아름답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 네 감사합니다. 네